1. 열매 있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말씀 서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통하여서만 역사하신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배울 수 있다. 첫째,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도로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나타내기 전에 먼저 뜻하신 경륜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지는 않는다. 어려운 일을 향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기도할 때 먼저 감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것이다. 둘째, 항상 들으시는 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상반절 말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 예지와 예정이 계신 반면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때그때 호소하는 기도를 요구하신다. 호소 없는 일에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백성이 단결하여 호소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일이 있는 것과 같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호소가 없다면 그 일을 막기 위하여 법을 발동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셋째, 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하반절 말씀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한 기도는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만일 기도하는 정신이 대중적인 유익을 목적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망을 가진다면 큰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무소불능의 힘을 나타내시며 인간이 절망, 낭망의 슬픔을 머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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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